명원하다는 건 어떤 거야? 끝이 없는 거지 그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?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 이 아이는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실험체입니다 실험체를 원수에 있는 벙커로 옮기기로 했다 민기현이다 민기현 씨? 민기현 씨 누가 노리는 뭡니까? 일단 거기로 가있어 곧장 지원팀 보낼테니까 아직 위험해 안전한 곳으로 가야돼 왜 위험한데요? 야 야 야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서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? 왜? 내가 거기서 평생 산 거라며? 거기서 뭐해? 하루종일? 하루종일 검사하고 밥 먹고 평생을? 아름답네요 뭐가? 살아있다는 게 저겁니까? 실험실 하는 게 민기현과 실험실 테러 용자로 설정하고 발견을 치사서란 건 서부로 사람이 아닐까? 서부로 사람이 아닐까? 하시장 계속 생각해요 내 운명에 대해서 분야 캐릭터 김정은 청각 조사 조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